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오다시의 다시입니다 엄청 엄청 더운 날이에요 드디어 헤어 바꾸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집이 있고요 근데 완전히 헬스장에 있어요 지금 멋을 지고 빨리 빨리 강남으로 갈 거예요 어떻게 우리 머리를 바꾸는지 사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냥 예쁘게 되게 엄청 더운 날이에요 진짜 빨리 빨리 준비하고 이제 나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버스 타고 이제 가는 중입니다 원준이 만나러 이거 되게 자르고 싶어요 여기는 너무 안좋아요 이제 머리는 자련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한남으로 도착했습니다 역시 차들이 엄청 많고 사람들도 엄청 많고 날씨도 엄청 덥고 그리고 저는 지금 헬스자드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원준이랑 만나고 같이 갈 거예요 유후 우리 만났습니다 드디어 뭐 했어? 어우 내 머리 봐 죽었어 이래서 머리를 빨리 해야 돼 강남으로 왔습니다 머리아로 맞아요 한국의 헤어샵은 과연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예쁘게 바꿔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보세요 네 어우 코어 아 진짜 덥다 헤어 마스터 샹굴 갈 거예요 샹굴 샹굴체트 사과 근데 단위가 없다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신은행 이 시각 세계는 진짜 이쁜데 어때요 머리 진짜 이쁘다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해 늦어 없어졌어 이거 밑에 있는거 그 막 꼬식 따질까질한거 아니 몸 진짜 많이 커졌네 귀들이 애들이 다 배가 똥똥해 아 지금 찍고 있는거요? 지금 여기 찍고 있는거야 왜 도마뱀 나갈건데? 아니 여기 여기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많이 가벼운거에요 많이 가벼운거에요 많이 가벼운거에요 진정한 유튜버는 어떤 환경에서도 촬영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다가 꽂고 가 너무 예쁜데? 와우 머리 확실히 괜찮지? 응 진짜 너무 예뻐 확실히 너무 예뻐 목머리 좀 예뻐요 진짜 예쁘다 와우 수염도 좀 잘라야 되겠지 면도 했었으면 완벽했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원이는 써봐 귀여워 웃음 여기 써봐 귀여워 어구 밥먹네 여기 이거 응 아우 머리 예쁜데? 이야 진짜로 와우 진짜 예쁘다 나도 봐봐 같이 오 우리 헤어스타일 나 요즘에 헤어스타일 잘 어울린다는 말을 좀 많이 들어 맞아요 너가 생각해도 그래 완전히 이제 좀 길게 하고 싶은데 머리를 우리 두 공태가 비슷할거야? 닮아질거야? 진짜 예쁘지? 응 예뻐 나도 되게 좋아해요 나 나쁜거 없어주면 앞머리도 만들고 예쁘게 할 수 있어요 진짜 너 머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헤어스타일 바꾸고 그럴 때 좀 편하잖아 미용실이 좀 그런게 좀 편해서 그치? 잠깐만 아 잠깐만 귀여운 눈썹아 우리 눈썹이 누가 생각해보니까 미용실 가봤어 어제 미용실 갔다 왔지 귀여워 빨리 먹어 오우 오우 잘 먹네 오우 우리를 기다려 우리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 올 때만 밥먹어 너무 진짜 어떡해 서봐 이리와 귀여운 애기 있어 빨리 먹어 먹으면 또 아빠가 강아지에 아이스크림을 주지 먹으면 또 아빠가 강아지에 아이스크림을 주지 그라비 먹어 끝났어? 혹시? 애기야 끝났어? 하여튼 하여튼 난 지금 내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어때요 여러분? 이리와 서비도 서비 머리가 마음에 드나? 이리와 이리와 오우 내 친구들 내 친구들 내 친구들 내 친구들 너무 귀여워 엄마가 너무 좋아 아빠도 못 보여줘 우리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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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돈 좀 내가 그런 말 언제 했어? 나보다 돈 더 많이 버니까 네가 내야지 난 진짜 너무 착한 남편인 거 같아 최고 조비 안녕 안녕 까itud 왕왕왕 resepective emplmu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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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Brand čas